크레이시 리치 에이전즈 안녕하세요 에릭남입니다 네 드디어 한국에도 크레이시 리치 에이전즈가 개봉을 합니다 네 10월 25일 개봉하는데요 미국에서 개봉을 했었을 때 저 그리고 제 동생들이랑 영화관을 대관해가지고 무료 관람을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픈하는 기념으로 이번에도 그렇게 시사회를 오픈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진짜 재밌게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좋은 입성은 많이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크레이시 리치 에이전즈 재밌게 보시고요 저와 에릭남도 전화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이시 리치 에이전즈 화이팅!